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Q 드레스 색깔 논쟁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좀 찾아봤는데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요. 조명 상태에 따른 해석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 조명 상태가 뭐냐면 똑같은 걸 보고 있어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조명이 밝건 어둡건 똑같은 색깔을 똑같이 보정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정하는 요소가 뭐냐면 조명의 밝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색깔을 바꾸지 않고 밝기를 쭉 바꾸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흰색 검은색 드레스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게 같은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것도 역시 능동적으로 사람이 정보를 해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청각의 청지각을 담당하는 세포는 뇌유모세포고요. 그런데 뇌유모세포 우리 달팽이관에 있는 뇌유모세포의 3배가 많은 수로 뇌유모세포가 있어요. 근데 뇌유모세포가 해주는 일이 뭐냐면요. 그 상위 명령을 받아가지고 뇌유모세포의 민감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뇌유모세포의 활성화가 이상하게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실제로 청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이 아니에요. 그 뇌유모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외부에 자극은 없지만 내부에서는 실제 뇌유모세포의 떨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자 이런 현상도 있고 이명이. 그 다음에 이명 중에 또 어떤 손상이 있냐.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명은. 진짜 많은 원인인데 또 다른 원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과도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특정 주파수대의 소리를 듣는 뇌유모세포가 죽었어요. 여러분 청각 시스템은 매우 매우 민감해서 그 라그막을 막 크게 들어도 죽고 폭탄 소리 크게 들어도 죽고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마이신 같은 거 많이 써도 죽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코클리아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나이 들면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세포 어떤 영역대를 담당하는 뇌유모세포가 죽으면은 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환상지 기억나시죠? 그 주변 그 주파수를 담당하는 애들이 침범해요. 그러면서 걔네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그 주파수 주변에 있는 주파수 대에서 이명이 들리게 돼요. 자 이런 여러가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한계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떤 원인인지 알아야 되고 이 이비인후과의 의사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이비인후과의 의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약간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헤어셀이 이제 손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제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실제로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를 데시빌로 보고를 하는데 보통 한 90 정도 넘으면 손상이 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보시고 이거는 넘는다 싶으면 좀 멀리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나중에 이명현상을. 여러분 전화 앱에 그 데시빌 재주는 앱이 있어요.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 원인이 정말 간단하게 정말로 센서 부분 그 앞에 그 망막에 있는 특정 세포의 어떤 활성이 둔화된 거다라고 하면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더 고차원에서 앞부분에서 고장난 것도 고쳐져야 되고 그것들의 연결 상태도 고쳐져야 되고 뒷부분에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정상을 찾아야 되겠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면 뭐 불가능하겠죠 거의. 제 생각에 신봉사는 불가능한 케이스고요. 왜냐하면 신봉사는 침청이가 어렸을 때부터 봉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셧다운된 그런 케이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영화나 소설 보면 실어증 같은 거는 큰 충격을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실어증이 됐다가 저는 주변에서 보지는 않아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해소되면 또 갑작스럽게 낫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눈의 경우도 그 모든 머시너리는 다 정상인데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셧다운된 어떤 상황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기적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신봉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퇴행성으로 분명히 머시너리가 망가진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심청전에서는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신 대로 그래서 청소년기 24살까지도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교육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 발달 단계에 맞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정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아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뇌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각 시스템에 한정된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시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소위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말하는 뇌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내추럴한 환경에 노출이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인공적인 구조를 가지는 예를 들어서 아주 샤프한 선이라든지 인공적인 구조물에 계속 노출을 시켜서 성장을 시킨 고양이는 시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추럴 무비, 내추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들 하늘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인공지능조차도 그러한 내추럴 이미지를 주고서 학습을 시켰을 때 효율성이 제대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나가서 뛰어놀고 뭐 장나도 치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방 안에 갇혀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 공부하고 심지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자 입장에서도 시각 시스템만 봐도 그게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내추럴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아래에서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유체이탈 현상 같은 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오감이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주게 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체의 이탈이라고 예를 들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는 시각적인 정보는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각적인 정보는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유체의 이탈을 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상현실 기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거든요. 나는 여기 시각적으로는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청각적으로는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내가 정말 유체의 이탈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과학의 과정이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으면 가장 쉬운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parsimonist이라는 이런 원리가 있어서 과학에서는 가장 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 해서 안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스켑티컬하고 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유체의 이탈 저 어렸을 때 해본 적 많아요. 다시 경험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